정부는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5개월 연속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폭이 둔화세를 보이고 내수가 회복되는 등 하방 위험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5.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수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반도체와 선박, 컴퓨터,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줄면서 5월에는 21억 2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적자폭은 지난 1월 12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한 뒤 2월과 3월, 4월에 걸쳐 지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때문인지 정부는 이번 달 경제 동향에서 수출 부진 표현을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 심리도 개선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9포인트 상승했고, 1분기 민간 소비도 지난해 같은 기간 과 비교해 4.6% 증가했습니다. 5월 취업자는 작년 동월보다 35만 1천명 늘며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글로벌 정보통신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하반기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수출과 투자, 내수 활력을 끌어올리고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